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확실히 총선 시즌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홍정욱 같은 사람이 등판해서 황당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부산의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한 거 엄청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동원해서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홍정욱 씨는 창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여기에 창대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여기저기 쑤셔대고 다니는 거 이런 민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족발열차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홍정욱 씨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돌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창대가 아니라 창피 아니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방금 전 속보로 국힘에선 이수정 씨를 비롯해서 인재 영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건 저뿐일까요? 아무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런 다양한 소식에 묻혀선 안 될 중요한 대법원 선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 김용균 씨 관련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대법원에서 원청업체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법인과 김병숙이란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해준 건데요.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는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해당 사건 재판에선 바뀐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 즉각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저렇게 그냥 덮어줄 수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위험에 외주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이 이러냐, 왜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냐, 만약 당신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도 판결을 저런 식으로 내렸을 것이냐라며 울부짖었는데요. 결국 이건 비인간적인 판단을 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슈에 묻히는 것 같아서 주의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라며 대의원 권한 축소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어제 속보가 떴죠. 대의원제 축소, 그리고 저성과 현역 페널티 강화, 이 내용이 중앙위를 통과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관리당원의 힘을 높인 겁니다. 현행 규정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이런 비율이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동안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의 60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이걸 20표 수준으로 낮춘 거고요. 물론 1대1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소 아쉬움을 전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엔 더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온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부 변화뿐만 아니라 김홍일 같은 사람의 지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예상 관련해서 지금 장난질 치는 거 특히 과학기술계가 초토화되고 있죠. 여기엔 여기대로 민주당에선 열심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을 위해 여야 2플러스2 협의체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모든 민생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힘에서 이걸 듣냐 안 듣냐 이건 다음 문제인데요. 관련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수사통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기승전 수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의식한다면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로 만나서 앞으로 2플러스2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각 당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가지고 나와서 다음 주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만 2시부터 첫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민생경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서 2플러스2 협의체를 통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 건은 민생법안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무역 대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발언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중요한 국민경제 관련 사항에서 강조 차원에서 거듭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전국을 휩쓸었던 요소수 대란 악몽 지금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의 요소수출 통관을 보류를 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요소수 주문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업계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판매 개수 제한에 나섰고 또 주유소의 요소수 매입가격은 금세 8천원에서 11,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석달치 재고와 대체 수입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낙관하면서 큰소리만 빵빵치고 있습니다. 세 달 전에 중국이 요소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 때도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낙관론에 입각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요소수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고 제2의 요소수 대령까지 발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강곡히 부탁을 합니다. 정부는 제발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요소수 수급 위기를 외교 채널 총가동으로 해결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재규정을 발표를 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재무부가 IRA에 따라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기관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 투자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위해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던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들에게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 측과 투자 지분을 낮추는 등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소 광물의 구체적인 목록이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대중국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천연 흑연까지 규제 광물로 포함될 경우 IRA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부의 국민의 이름으로 광고키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지분 확보와 비용 부담 완화 등 문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향후 배터리 산업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